이번 시간은 다시 돌아온 대학 온 가구 심리 시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 선생님께서 출연을 예약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콘텐츠는 대학 온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너무 심하다. 우리 대학원을 왜 와야 되는지 자기가 나와서 꼭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 코너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대학원을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건 떠나서 어쨌든 진행은 해야 되겠죠? 진행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대학원 가구 심리 3탄, 커넥 편입니다. 커넥을 해야 되겠죠?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대학원을 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느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할지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탐색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그 교수님과 컨택이라는 것을 보통 합니다.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이래저래. 그러면 그렇게 컨택 연결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 컨택이라는 것은 교수하고 학생의 상호탐색전입니다. 뭐냐. 학생도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알긴 알았지만 주변 지도학생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만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내 학생이 될 만한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요즘 갑질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갑질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학생은 교수가 뽑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교수가 받기 싫으면 그만인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교수가 받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교수한테 이상한 의질만 안 하시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한테 잘 보여야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분들도 컨택 메일을 쓰면서 컨택을 하면서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컨택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교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걸 꼭 염두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야 당신 스스로를 잘 알죠. 하지만 그 교수가 알까요? 그랬을 때 교수가 이 학생을 아는 방법들은 일단 다른 교수 혹은 다른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학생이 직접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이게 제일 흔한 경우고 그 다음에 면담까지도 직접 해가지고 서로 간에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거에서 기본은 뭐다? 교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피하를 해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죠. 당신이 누군지. 그랬을 때 제발 부탁인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목 비워두고 문제있음 해결바람 이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정말로 농담 같지만 진짜 이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고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은 잘 알지만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마구잡이로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 그 인터넷에서 이런 밈이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력서의 내용을 채우는데 27년 문장으로 만들었었는데 7일 제출만 해도 1시간이 걸리는데 당신이 뭐라고 날 몇 분 만에 판단하나요? 이거 듣고서 되게 화났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당신을 뽑기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당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근데 이렇게 성의 없이 적어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꼭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자기 자신을 잘 PR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컴택을 했을 때 키포인트는 결국 나를 뽑아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내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가고 싶은 교수님한테 추천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학생 괜찮은데 이번에 거기 석사로 지원 혹은 박사로 지원한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꽤 미를만 하죠. 생각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추천해줬다고 나는 무조건 된다. 그건 또 아닙니다. 자기 본교에 있는 교수님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대충 알긴 알겠죠. 하지만 교수라고 자기 학부 혹은 석사학생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추천을 받을 교수님에게도 친절하게 내가 뭘 연구를 하고 싶고 그랬을 때 저 교수님한테 가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교수님이 그러면 그 교수가 그런 방향성인데 한번 추천해줄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사오케이는 아닙니다. 결국 교수가 추천을 했어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결국 지도교수가 될 사람이 당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컨택 메일을 쓸 때 기본적으로는 내 학력 그리고 내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 세 가지를 쓰는 게 기본인 겁니다. 간략하게 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내가 왜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 능력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연구할 건지 설명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메일에서 너무 장문의 메일을 쓰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 메일 본문에서는 핵심만 짚고 좀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연구 이력 혹은 능력 혹은 앞으로의 연구 방향 같은 경우는 첨부 문서로 첨부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길면 읽기 싫어질 수도 있고 정신 없으면 짧은 거를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대충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입학문의 이렇게 제목을 쓰고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석사 김바로 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한 김바로 입니다. 김현 교수님의 여기는 검색가능한 제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뭐죠 컨택 이유가 들어갑니다. 김현 교수님의 무슨 무슨 책을 보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관련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주 짧게 컨택 이유를 밝혔죠. 뭐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딱히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연구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에 컨택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제외에 대한 간단한 소개죠. 저는 중국 고대사를 공부했고 뭐 오픈소스 운동이나 블로그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정보공학도 했고 이제 입문학도 했고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한국의 입문정보 논문정보 지리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뭐 구체적인 내용은 CV하고 연구계획서를 첨부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목적은 결국 자리가 있느냐 하잖아요. 이에 입문정보과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김형교수님 연구실에 TO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쁜 와중에 매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요정도 로 심플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뭐 CV나 연구계획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지는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주세요. 다만 어 한 가지만 팁을 드린다면 연구 계획서를 쓰는데 그 교수님의 기존 연구가 없다. 그럼 왜 그 교수님한테 배우려고 하죠?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연구계획서의 참고 문헌에는 해당 교수님의 레퍼런스 논문이라든지 저술이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보통 세 가지 정도 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우 그리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면접이나 면담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함께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선 1번 내지는 2번으로 가긴 할 겁니다. 지원한다는데 딱히 말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다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가 더 좋을 수도 있고 1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떤 얘기 듣는 게 더 좋으세요? 면담을 하세요? 김용주 선생님? 2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더 볼 수 있다? 보는 게 좋겠죠. 한번 지원해봐서 떨어지지.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보고 싶다는 거. 뭐 그냥 기본은 하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꽤 하는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 성향에 따라가지고 진짜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번이 됐다고 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네 라고 꼭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진짜 교수 성향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관련해서 이런 메일을 보낼 때 이제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1년 전에 할 거냐 6개월 전에 할 거냐 3개월 전에 할 거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수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3개월 전쯤에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텀이 긴 것도 그다지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미리 한다고 딱히 나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계는 그리고 학생을 뽑는 거는 반년 혹은 1년 텀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수들도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보낸다고 너무 이르다 까지는 아니고 다만 만약에 석사를 지원하는 거면 1년 전에 보내는 거면 조금 급할 수도 있죠. 하긴 박사를 지원하는 것도 똑같죠.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1년 전부터 내가 석사하기 논문을 뭘 쓸 줄 알고 1년 전부터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가 석사하기 논문을 뭘 쓸지부터도 같이 상의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있죠. 메일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답변이 없는 교수 스타일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답변도 안 할래 라는 분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바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히려 꼼꼼하게 보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CV라든지 혹은 연구계획서를 정말 꼼꼼히 읽고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장곧장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 보시고 한 저라면은 한 2주 정도 기다려 보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메일을 보내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일이 잘못 발송되는 경우도 있고 스팸메일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2주 정도 텀을 두고 다시 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컨택에 대해서 컨택 자체 메일 보내는 것도 그렇고 면담을 하시자고 하는데라고 생각을 할 때 착각하시는 게 불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정규적인 입학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 전에 나를 소개해도 되는 건가요? 면접을 입학도 안 했는데 입학 절차도 아닌데 먼저 가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학부에서는 불법입니다. 학부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대학원은 정반대입니다. 불법 절대 아닙니다. 왜 불법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교수가 뽑아주겠다 라고 얘기해도 꼭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행정 절차에서 안 뽑을 수도 있고 뽑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만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국의 대학원 문화에서 선택을 미리 했기 때문에 입학 전에 컨택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컨택을 권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 컨택에서 면담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교수는 당신을 모른다. 다시 한 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잘 피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교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래서 안 맞아오면 컨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서류를 제출 안 하면 끝 아니에요? 뭐 교수한테 찍힌다고 그 교수가 평생 당신 쫓아다니면서 너 나 지원 안 했지 하면서 평생 쫓아다닐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냥 맞춰보는 거예요. 서로도 그랬을 때 뭐 면담했을 때 흔히 하는 질문이 이거죠. 뭐 사실 1번은 되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대학원 오고 싶습니까? 당연히 질문하겠죠. 두 번째는 왜 그 대학원을 오고 싶은데 이 분야인가? 어떻게 보면 이미 연구계획서에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나인가? 왜 그 관련 분야 중에서 이 교수 나를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뭐 이런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가? 또 있을 거고요. CV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능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CV나 연구계획서에 있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질문 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교수들은 뭐 나중에 취직까지도 많이 챙겨줄 수 있고 했지만 요즘은 점점 교수가 힘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교수 입장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계 루트를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친구의 미래 비전으로 내가 얼마만큼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CV나 사실 연구계획서에는 딱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면담 자리에서 충분히 할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 면담했을 때 아 입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입시에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입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대답은 사실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1번 2번 대답하는 각각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수님들은 보통 2번을 많이 얘기하죠. 100%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답을 안 해주시는 스타일 에서 보통 2번으로 얘기하고요. 3번을 얘기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진짜 3번을 얘기하셨다면 정말 그 교수님하고는 연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연이 없었나 보다. 2년은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쿨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교수님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택을 여러 교수님한테 할 수도 있고 한 교수님한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바로 입학 절차입니다. 입학 절차라고 하면 뭐 그게 따로 설명할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원서 접수하는데 원서 똑바로 안 내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구두시험에서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전체 프로세스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하는 거는 모집 공고 보고 원서 접수하고 구두시험 보고 합격자 공지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서류평가는 어떻게 하고 학과 사정은 어떻게 하고 대학원 사정은 어떻게 하고 물론 학교마다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뭐 어 내가 하려는 원서 접수라든지 구두시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이제 뭐죠? 맨 마지막에 다른 일을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예요? 아니 그건 내 건데 왜 김병근 사장님 저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늘 유인태 선생님 역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왜 이래요? 물 들면 안 되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컨셉을 좀 다르게 저는 1번 입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아니 한 학기 정도 해보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카이스트 석사 준비할 때는 그때는 모르겠어요. 과마다 다른데 제가 들어가야 문화기술대학과는 컨택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학과 정책이 우리는 컨택 따로 안 받고 일단 뽑은 다음에 지도교수를 정하는 시스템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컨택을 컨택 안 받습니다. 일단 붓고 봅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매우 적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있긴 있죠. 네. 제가 여기서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 몇 가지를 하면 지금 인문학 쪽으로 석박사를 하려는 친구들이 극히 드뭅니다. 생각보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아줍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원 오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학과 사정에 따라 다르죠. 우리 위대하신 카이스트는 결코 쉽게 받지 않죠. 학과마다 다른 부분이어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문계는 요즘 박사 과정생 자체가 많이 없고 지원자도 많이 없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기 쪽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전공은 저희 학교는 아니고요. 나름 메이저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교인데 그 전공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석사가 들어온 거예요. 박사는 그동안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교수는 물론이고 교수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석사 졸업생들 박사 졸업생들 연구원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관심이 당신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업을 어떻게 했어요? 학과생이 없었으면 수업을 대학원 수업이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못하는 거죠. 거의. 그런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그렇게 좋은 현실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타파해 보려고 조만간 대학원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모 교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아주 위대하신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동생과 맞죠. 동생과. 그렇지 않을까요? 유인자 선생님은 반학기라도 해보는 게 좋다면서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편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원을 오는 게 좋은가? 안 오는 게 좋은가? 끝장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시리즈는 여기서 끝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빠이빠이. 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